이제 여러분들 근데 오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궁금하냐고요. 미국 증시가 오늘 또 한 1% 가까운 또 하락을 보겠습니다. 이 재정절벽 공화당에서 말이죠. 표결 연기 처리 그 부분인데 그런데 이 자세한 사항 한국경제 TV 엄보람 기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. 미국 개인소득 등 경제지표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재정절벽 관련 협상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.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20.88포인트 내린 13,190.84로 S&P500 지수는 13.54포인트 내린 1,430.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0.96% 빠진 3,021.01을 기록했습니다. 경제지표는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. 미국의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.6% 늘어나 9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내구제 주문 역시 0.7%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. 하지만 뉴욕 증시를 짓누른 것은 역시 재정절벽이었는데요. 미국 공화당이 존 베이너 하원의정이 제시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증세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미룬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. 종목별로는 캐터필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2% 이상 미끄러지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재정문제 난항에 따른 불안감이 고스란히 증시에 반영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영국 랜덤 지수는 전날보다 0.31% 낮은 5,939.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독일 지수도 0.47% 내린 7,636.23에, 프랑스 지수도 0.15% 밀려 3,661.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.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. 또 이러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리스 추가 구제금 지원으로 안정을 찾아가던 유로존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지금까지 해외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.